강석우가 보건소에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영상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의사가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폐질환을 판정하기에 앞서 방대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AI 엔진이 의심병변의 발생 위치와 질병 확률을 분석해줘 의사가 주요 폐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구는 보건소 진료 업무가 재개되면 이번에 구축된 의료 영상판독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더욱 신속한 질병 진단은 물론 구민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